이 꼬무리들의 파트너, 바로 우리의 천사, 조이스입니다. 어울려요, 어울려요. 이번에도 따뜻한 케어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자신 있나요? 사실 3개월이면 이제 주변에 모든 게 다 궁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집중을 잘 못할 것 같아서 과연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 괜찮아요, 얘들아, 이리 와. 얘는 똥꼬발라라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얘네가 공장견 아기들. 그때는 아기들이어서 촬영 못했던 애들. 그때는 더 조그만 했었구나. 더 조그만 했어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돼서. 눈도 안 떴어요? 네, 네. 지난 방송에 나왔던 게린이들은 조이의 기적으로 모두 입양에 성공했는데요. 아쉽게도 너무 어려 소개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가족을 만나길 희망이 돕니다. 이게 자두예요. 가지. 가지. 누가 동굴에서 좀 있던 애예요. 밖에서 태어난 애가 누구예요? 밖에서 태어난 애가 저기 능이랑 팽이 두 마리이고요. 여기 두 마리? 오늘은 새로운 사연의 두 친구도 소개하려 합니다. 개들을 조금 마을에 풀어놓고 키우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의 개들이 이제 마을을 떠돌면서 생활을 하다가 새끼를 어디 굴 같은 거 땅굴을 파가지고 애들을 낳은 거죠. 능이? 능이? 팽이? 팽? 팽이? 오늘도 저기 조이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 거의 이랑스도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다시 먹었어요. 우리 조이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나도 앉았어. 아이고, 잘했어. 다 이면 가겠다. 웅이? 웅이? 앙웅이래. 가지 먹고 싶어. 가지 몰래 먹어. 가지 몰래 먹어. 앉아. 앉아. 어이구, 잠잠히 있었어. 옳지. 오, 앉았어. 어이구, 잠잠히 있었어. 호기심 충만한 4마리의 귀여운 악동들. 조이 씨, 괜찮겠어요? 오, 예뻐. 귀여운 거, 예뻐. 진짜, 진짜, 진짜. 강아지들이 오신다. 글쎄 이거 뒤에 잠깐만 숨겨볼게요. 은희, 앉아. 일로 와. 은희야, 은희야. 은희야, 은희야. 은희야, 은희야. 은희야, 은희야. 안녕. 이거 내가 손님 네 개가 아니었어. 어, 좋아요, 지금, 지금. 잠깐만요. 어, 좋아요, 지금, 지금. 잠깐만요. 너무 귀엽다. 다 간게? 은희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야, 얘네들이랑 사진 어떻게 찍어? 나도, 나도. 잘하고 있어, 넌. 너 아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앉아. 얘들아. 네, 알겠어요. 얘들아, 너네 좋은 집에 가야지. 어? 앉아. 앉아. 둘이. 둘이 있어, 여기 한번 볼게요. ications Ciao 엄마,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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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도윤이 여기 볼게요 네 도윤씨 여기, 도윤씨가 카메라 볼게요 오 예쁘다, 지금 좋아요 오 좋아요, 너무 좋다 어이, 겁이 많아 잘 나왔나? 응 안 했어요? 아, 이렇게? 표지 모델 천사 조이 씨가 이렇게 보이네요